KBPS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 정황동 거북서밀로 간선 도로변이 도로 불법 적치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이번엔 분양사 컨테이너 주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들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현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시흥시 정황동 거북서밀로 간선 도로변은 도로 불법 적치물로 물의를 빚었던 것에 이어 이번엔 도로변에 있는 불법 광고물과 건축물의 안전조치가 허술한 것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정황동 거북서밀로 간선 도로변은 지난번 도로 불법 적치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분양사들의 컨테이너 주변에 부착한 불법 광고물들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로를 점령한 컨테이너 때문에 시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 분양 홍보관 컨테이너 벽면에는 생활습박시설 상가를 분양한다는 플랜카드를 설치해 5개 권고물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산소통 또한 인도에 적치되어 있어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선 도로변도 비슷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부착과 컨테이너 인도 점령 문제가 야기돼 시청 직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으로 외부 용역 업체에 단속을 의뢰했으나 이들 용역 업체들마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또 도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것도 위법 행위이며 컨테이너에 부착된 광고물은 5개 광고물로 분류되는 불법 광고물로 저촉돼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